경찰 59, 532, 마스크 좀 써달라고 해도 안 씁니다. 놓고 하고 주무십니까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두 분 다 따뜻한데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세린 코로나 총리,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제일 작동 안 하는 게 경찰입니다. 그러면서 뭐 거리지 않을더라 경고방송합니다. 오늘 김창룡 청장 사과, 거짓사과 아닙니까? 경찰청장. 100년을 선고합니다. 그것도 거짓사과 아닙니까? 지금 현장입니다. 해결합시다. 누구의 백인지 한번 확인하자고. 김창룡이 백인지, 정세균이 백인지, 청와대 백인지, 당의 백인지, 정세균 총리의 백인지 말이에요. 확실히 해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동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